미국에 있는 테슬라 연구소 주변에서 형광으로 빛나는 초록색 액체가 발견됐습니다. 대체 정체가 뭘까요? 얼핏 보면 꼭 초록색 페인트 같은데요.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 연구소 주변에서 한 주민이 발견해 촬영한 모습입니다. 상당히 많은 양의 형광초록색 물질이 도랑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는데요. 주민은 이후 몇몇 테슬라 직원이 청소용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까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모두 제거할 수 없었는지 결국 소방당국이 출동했는데요. 조사 결과 테슬라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냉각하는 시스템에 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배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지 주민들은 해당 사고가 지역 수자원과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.